와 여기 환경방 아이고 깜깜다 먹어야 되고 이런거 아니지? 지지이 지지이 아 어렵네요 아이 긴장한다 내가 나 목소리 떠는것같아 아... downs 어 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 questão 아이고 떨린다 밟혔어 이게 그리고 렉 한 번 잘못 걸리면은 저기가 돼요 숨져요 할앵이가 잘하네 체크 포인트 없어졌는데 긴장하지 마 야야야 내꺼는 좀 어려워요 어렵긴 해 옛날에 했었던 맵이었나보네 옛날에 2,507점 찍을 때 아이고 이겼었어요 안녕하세요 2시에 일어나가지고 빨리 밑밥 깔아야 돼 저 2시에 일어나가지고 많이 숨 쉴 겁니다 조졌는데요 이대로 끝나겠는데 이야 멋있다 이거는 못 찍겠는데 타이밍이 안 맞아가지고 까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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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유튜브에서 가장 늦게 들어왔어 배틀맵이야? 와 배틀맵 처음 해봐 루이즈 초록 토관 아 이거 저거이구나 긴장만 안하면 돼 긴장만 안하면 돼 많이 늦었는데 그래도 구간이 구간이다 보니까 저기 하네요 미안하지만 나는 배틀을 오래 할 생각이 없단다 원래 긴장 자주 하시나요? 근데 긴장 되게 많이 하긴다 느낄 겁니다 와 이 인간 진짜 새가슴이구나 53점 뭐함 다 양심 뭐 그럴 수 있죠 이렇게 슬슬 들고 어 잘 가고 이런 맵은 어쩔 수 없어 이런 맵은 어쩔 수 없어 흠 진짜 잘 있어 다 잘 있어 키가 많이 씹히네 이게? 오예! 마요네! 오예! 마리아파임! 오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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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예... 오오! 카이콜가 나오네요. 삼케르틀에서. 이런 거 어려운데 핑크도 잘하네 핑크가 아까 미가 되게 심상치 않았거든 erto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직 여기 친구들은 기다리는 문화가 없나봐요. A 구간에서 같은 사람이잖아. 쉽지 않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그렇게 됐습니다.